화상은 화상 플러스도 있는데 이거 상태 이상 차별이야 화상 플러스 음 공카가 없잖아 공카가 없잖아 공어 플러스 꼽을 카드 더미 맨 위에 공어를 추가합니다 음 내나크 응제랑 비슷하네 자 일단 흡흡 흡 어 흡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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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절 영절 점액투성이 플러스 손에 무작위 카드 한 장을 소멸시킵니다 저런 음게 컷 으악! 연타 폼타 몸풀기 공기 함께 그 뭐시냐 몸박학이네 몸박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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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9 울 룬비 전장 강구해야겠네 아니 몸박이 없잖아 괜찮아 죽을때까지 때린대 소돌 우리 일련도 한다 잘 잘 잘 잘 얼란 2장 변화 큰거 오나? 안온다. 1장 변화. 1장 변화. 2장 변화. 1장 변화. 2장 변화. 2장 변화. 영노. 깽노. 뭐고? 뭐죠? 뭐 시원한 상코? 맨딱 뭐 마가나도 난 몸박 2장 쓸 수 있어 가능 과즙 무감각 아... 그런건 필요없어 뭐? 힐 폼됐네 갑자기 뭐고 아니 아유 그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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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수을 보는데 아이고 뭐야 이게 난 과나 극복 모든게 끝나버렸구만 아이고 의미없다 흠 만들기 쉬운데 모름 해협 미일친 왜 폼타면 나와 해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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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떻게 지옥검에서 본밀 타격만 나오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장화 장화구나 장화다 정말 장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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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시 오면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아 선투암성 세상엔 온갖 쓰레기 유물들이 존재합니다 아 손님이로 군 주어 패밀 대체 저 자식한테 손님은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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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겜인가 똥겜 썸물 들어오네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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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고 그냥 박 박 박 와 프리즘 사기다 프리즘 스그률 조작 프리즘 사기 대련포우 빠진거 좀 아쉽긴하네 와아 저 카드 완타세고 얼마나 완벽하길래 어디가 그렇게 완벽해? 몸박 그 녀석은 쇠역세지 그 녀석은 아쉽긴 하지 그 녀석은 안으로도 그 녀석이 헐 퇴퇴퇴 asıena 이겼어 그럼 야 몸박스를 먹는 거 봐 일반 카드가 그렇지 일반 카드 1기 소이지 소이지 75골드 쪼개넨가면 48골드 악의저금통 이럴거면 외형질벅지 70골드 악의저금통